거제 폭격기 거제 폭격이고 뭐죠? 구독해줘 행기 조기교육 어 유도 보러 왔어 유도 어 그래 1,2,3 1,2,3 어 그래 저도요 1,2,3 1,2,3 어 그래 열심히 해 찍자 빨리 온다 어 니 이것도 코디가 어 아프리카 어 이제 이제 이거를 어 하나 고마워 삼성 처음 보재 네 영성 많이 봤어요 영성 많이 바리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라이 하나 1,2,3 뭐하는지 빨리 찍자 빨리 찍자 앉아라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 이거 뭐 좀 잠깐만 1,2,3 1,2,3 맞습니다 처음 보재이 빨리 찍자 빨리 찍자 그래 이거 뭐해요 그래 자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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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엄마 끝난다 오케이 한 번 더 네 우리 세명 자 야 형님 손 막으면 안 되지 어이구 어이구 형님 이거 이거 손 치워주세요 거제 폭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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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자 빨리 찍자 엄마 아니 여러분 유도하는 아들이니까 빨리 찍자 어 와 진짜 진짜 간패인데 오 we u u u u u u u u gra 안찍나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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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날라간다 진짜 못갑니다 동폭을 실물로 이거 찍어야 돼 형님 찍을게 하나 둘 셋 머리 아파 빨리 찍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사진 멋지게 찍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사진 찍자 안녕하십니까 시작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명 세 명 하나 둘 셋 조심해라이 오늘 방송 쉬는 날인데 민기요 조기교요 유도를 전문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이제 어릴 때 유도를 배워놓으면 엄청 좋거든 나는 초등학교 이제 그때 이후로 유도 배우고 나서 안 넘어졌어 안 넘어졌어 누가 미루도 안 넘어지고 어? 누가 미루도 안 넘어지고 뭐 넘어갈 날도 안 넘어졌어 엊그저께도 골목고 사빠졌습니다 SH singles 둘 셋 이건 어딨어 피클 들 recreate 왜 이렇게